유익점 오늘 어몽어스 여러분들 알죠? 한국사람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한국사람 아니에요? 모르는다고요? 어몽어스로 모른다고요?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새끼가 멤버를 죽여요 그거를 사람들이 다 추리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냥 마피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기소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이는 1992년 10월 30세행 그렇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다조짤 머리가 똑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서울대 한양대 출신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좋아인데 홍콩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을 먹고 있어요 아까 라면도 한 아마 짜파게티 하나 먹고 있어요 5,000원 세트 시켰어요 지금은 밥 보고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유리좋아님 나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에서 25살이에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저는 BJ뿌라고 나이는 27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BJ 레이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코예요 한국에 실년 만전도 됐고 나이는 93년생 그리고 다음 주 생일이에요 저는 30살 BJ 별비입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 유복씨라고 합니다 혹시 네 분 중에서 한국말을 누가 제일 잘하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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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음 아빠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 있는 황아빵고요 황아빵?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유이병이랑 나랑 임포스터다 망했다 망했다 어떡하지 나야? 이거 나야? 이제 쇼타임 아 유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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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 Meet 플르크 빨리 빨리 비 유이병 다 바르켈했습니다 누가 죽었어? 식탁 아래 반이에요 아 근데 잠깐만 저를 생각해보면 유이전 언니랑 지나갔다 아니 나는 아 유이전 나랑 있었는데? 아니에요 저 관리실에서 사람들 저보고 있었어요 저 보고 있었습니다 유희장 저랑 같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별빛 언니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 밑으로 지나간 사람 있지 복도로 뿌하 아니 거기서 죽일 수가 없죠 저는 식당이랑 거리가 멀었는데요? 뿌하가 그쪽에서 왔는데 우리가 미션하고 나가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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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미션 하려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쪽으로 가다가 너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네 저 투표하겠습니다 아 억울해 진짜 억울해 와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 여러분들 아 누가 제일 위험할까 누가 제일을 좀 근데 왠지 유희장님 위신 컸는데 아까 유희장님 문면네 여기서 온 거 같은데 유리수완 유리수완 유리수완이 뭐해 진짜 라면 먹고 있어요? 미션 진행하는 쪽 갈게요 아니 숨어 있을까 그냥 여기에 미션 있는 곳에서 숨어 있잖아 아 근데 그 유희병이 그 유희병이 임포스터 그거 이거 방해하는 거 이걸 모르는데 어 내가 누를 수 있구나 유희를 도와줘야겠다 유희병을 어 하파 하파 선세지예요 하파 먹고 싶은데 이거 뭐 뭐예요? 으아 유희병 무서워 이게 뭐야 유희병 무서워 야 다 달아오네 잠시만 이거 나 두리끼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두리끼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좀 포기하고 유희장님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 같아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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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그리로 가면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어 모모꺼가 좀 이상하다 아니 사람들이 발견 어땠네 아 모모꺼는 왜 발견 안 했지? 아 잠깐만 아 잘났어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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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시체 있어 이거 어떻게 해? 시체 시체 있는데 이거 조금만 해 아 죽을 거 같아 잠깐만 이거 시체 아니야 이거 시체 아니야 어떻게 신고해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찾았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누가 어디서 죽었나요? 조금만 봐 유희병 언니가 가는 거 봤어요 못 먹고 못 먹고 아까 뭐 했어요? 아 유희 언니 지나갔다고 아 나 못 봤어요 어디에 죽었었어요? 아니면 유희 언니 봤는데 신고를 안 했어 아니 나 그거 못 봤다니까 근데 모모꺼랑 지나간 거는 봤어 내놓고 죽어 있었어 하얀 언니가 하얀 언니가 하얀 언니가 나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모모꺼가 신고한 건데 잠깐만 모모꺼가 가만히 서있다가 왼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시체를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고요? 네 제가 CCTV실에서 봤는데 신고할 당시에 제가 봤는데 복도에 가만히 서있다가 갑자기 알겠어요? 아니 내가 찾았어요 옆에 모여가지고 근데 신고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야 가까이 가야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신고하는 거지 하다가 가까이 가다가 신고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유희 아니에요 아까 유희랑 저랑 같이 하지만 저도 저도 안 죽었어요 무슨 말이야? 유리 좋아 새끼 나 나 네 혹시 유희님이랑 둘이 같이 있었던 건가요? 벼룩이상이랑 셋이 같이 있었던 건가요? 뭐라고 해요 하얀색이랑 셋이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 유희 언니랑 단둘이 같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같이 있었어요 유리 바보예요 네 유리 바보라서 네 기억이 없어요 네 저 모모코 의심할게요 저는 하빤데요 왜냐면은 제가 산소 공급 꺼졌을 때 어 근데 투표해야 되는데 일단 스킨? 아 이건 모모코예요 모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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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어떡하냐 이거 모모코를 죽이고 싶긴 하는데 그 유리 좋아하는 좀 감싸줘야 될 거 같아 왜냐하면 내 뼈는 줄어주니까 오케이 모모코 모모코 여기 모모코 여기 모모코 여기 모모코 여기 모모코 나를 떠났어 모모코 아니에요 모모코 아니에요 모모코 아니에요 나 핑크 나 핑크 모모코는 더 많이 갔어요 모모코는 지금 여기에 사람 많이 있으니까 임포스터 아마 안 죽일 거 같애 같이 있자 무서우니까 유희ちゃん님 무섭다는 말이야 아리바일 만들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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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ちゃん 역시 이상하게 움직이잖아 왔다 갔다 갔다 하잖아 유희ちゃん 지금 같은 곳에 있잖아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반드시 둘이 낀다 이게 다 뭉쳐다녀서 죽이기가 쉽지가 않다 아무것도 못 하죠 아니 괜히 이거 한 번 보는 척 나 이거 지금 보는 척 해야 된다 아니 이거 죽이려고 하나 이거 간버거 있는 거 같은데 아 왜 다 마피아 같지 나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안 해 웃겼어 뭐먹고 새끼 잡았다 뭐먹고 새끼 뭐먹고 새끼 뭐먹고 새끼 뭐먹고 새끼 놓치면 안 돼 절대 뭐먹고 새끼 놓치면 안 돼 나 죽이려고 한다 뭐먹고 새끼 아 진짜 언니 나 죽이려고 한다 지금 진짜로 진짜로 유희랑 뭐먹고 둘 중에 하나인데 유희네 이거 유희네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냥 숨어 있자 근데 유희병 저렇게 벤트 타고 있으면 눈치 다 채는데 유희병이 안 보이니까 음 음 아 아 게임이 유희맞네 이거 아 잠시만 봤어요 죽이는 걸 봤어요 아 나 봤어요 아 레이징! 너무하네! 언니 계속 나 죽일라고 타이밍 보고 있었잖아! 아니야 뭐 먹고 가 뭐 하냐 내가 따라간 건데? 언니 맞아! 언니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이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죽이는 순간을 봤어 내가 그럼 언니 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 죽이는 순간을 내가 봤어요 레이징! 유리쟈 언니 제발 나르비도! 레이징 아니에요! 그럼 뭐 먹고... 아니 유리쟈 언니가 미션하고 있는 거 보지 않았어? 유리쟈 언니는 가만히 있었는데? 혹시 유이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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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케이를 위심하는 거 레이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앞에서 왔다갔다 하세요? 그러면 레이징? 나는 그냥 유이징이 위신카니까 유이징을 달아갔었어 나를 달아갔었어! 왜 나를 달아했어? 위신카니까 이상하게 움직이잖아 계속 이상하냐? 원래 내가 게임을 못해서 그냥 미션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와리가리 하는 거야 지도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 내가 유이브 오케이 팀 유이브 왔어요 응 이건 좀 뒤납봐요 여러분들 뒤납봐 아픈 머리였어 망가 폭시했니 유이브 유이브 언니 어디 있어? 우리 무모쿠 언니랑 유이브 언니 먼저 죽이기로 약속했거든 튼튼한 가슴 나 대안 힙합 나 도끼예요 슈파모델 이츠 모메야 난 도끼예요 어엉 폭시리 폭시리 폭시리때문에 내가 이제 오 뭐야 없어졌어 오 오 폭시리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 받게 됐어요 저주할 거예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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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복실이 굴다리로 없어지는 거 봤어요 네? 저요? 저? 저 벤트 안 탔는데요? 저 지금 전기구 치고 있었는데요? 저 지금 같이 계신 분 있었어요 레이 짱이 저 보고 있었어요 내가 오른쪽에 있었거든? 오른쪽에 있었는데 복실이가 그 뭐지? 발판 밟고 사라지는 거 거기서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근처리 다 둘러봤어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근처리를 다 둘러봤어 레이 짱 레이 짱 복실이 만났어요? 네네네 만났어요 왼쪽 밑에서? 아니 저 전기구 치고 있는데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어 그러면은 별변이 뭐야 내가 복실이가 없어진 걸 봤다니까 근데 거기가 왼쪽이라네 나는 오른쪽에 나는 오른쪽에서 복실이가 사라진 걸 봤는데 복실이가 왼쪽에 있었다고? 언니 무슨 나를 해리포터다 보는데 응력장만도 돼? 아니 내가 봤으니까 말을 한 거지 왜 이렇게 불을 켜고 말을 해 아니면 아닌 거지 알았다 한국 BJ가 아니었을 때는 말이 개 빨라져요 너무 화내요 나 아니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말이 빨라지고 똥이 높아져 외국사람이 진짜 당황했을 때는 아니에요 이거야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무섭 결과 나 순환세가 아 진짜 이거 때문에 아 미안하다 또 피해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qué 모ring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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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구독해주세요